죄송합니다. 따로 올라가겠습니다. 생각보다 간절하지 않은 모양이네요, 하 팀장. 아니요. 저는 지금 간절합니다.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절박하고요. 그래서 브리핑 10분 때문에 하루 종일 기다렸고 손도 잡혔고 부사장님하고 단둘이 이 차에 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미치도록 망설였고요. 야, 팀장. 밥 먹는 3시간 동안 말할 기회, 들을 기회 얼마든지 있었어요. 당신 지금 브리핑 듣자는 거 아니잖아요. 단둘이 술 한 잔 더 하면서 뭐하자고. 내 간절함, 내 절박함을 룸피로 쓰자는 건 아니고? 근데 그건 못하겠네요. 이 상황에서 그건 너무 후지잖아. 야, 하 팀장. 너 나 누군지 몰라? 신유정 선무 견제하라고 집 안에서 박아놓은 낙하산. 근데 갑질을 해도 좀 부사장답게 고급스럽게 합시다. 네?